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의 신고 시 특히나 신경 써야 될 게 쇼핑몰에서는 바로 매출 조회인데요. 매출 조회하는 것만큼 까다로운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 조회만 잘해도 쇼핑몰에서는 세무적으로 절반 이상은 바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쇼핑몰의 매출을 조회할 때 입점몰이라든지 자체적인 쇼핑몰의 매출도 조회하지만 PG사의 매출 그리고 관련된 무통장 입금 그리고 홈택스에서 발생되는 신용카드와 집계되는 현금영수증 매출도 같이 다 확인해서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트 입점되어 있는 곳들이 다양하게 많다면 이 경우에서는 훨씬 많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차이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매출 중에 현금영수증 매출의 차이가 발생됐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수 신고를 진행을 할 때 매출에 대한 내용을 조회해서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매출을 조회할 때 보면 현금영수증 매출이 실제로 조회한 매출과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매출과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이 차이 나는 금액들을 발생이 될 때 거꾸로 우리가 조회한 게 많을 수도 있고 거꾸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 홈택스의 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당연히 차익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신고할 때 보면은 보수적으로 큰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중으로 잡힌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는 경우에서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거꾸로 낮은 거를 잡고 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이 될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외에도 개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금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을 어떻게 좀 찾아내야 될까? 이 부분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분명히 이 원인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시간과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로 매입전자 세금 대상 합계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매출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은 매출에 대한 입점몰에 대한 누락이 많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입점몰에 대한 누락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1번이겠지만 그래도 역으로 찾아내려면 우리 매입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관련된 입점몰 사이트의 수수료들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전기 대비 새로 발생된 곳이 없는지 아니면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곳이 있는지 체크해서 거꾸로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무통장 입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통장 입금을 입점몰이나 관련된 다른 퓨지사를 통해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조회가 되지만 순수하게 무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자가 현금영상 발행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발행했다면 이 부분은 홈택스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차이를 또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대사해 보는 방법인데요. 저희 도존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세무사랑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영상 매출을 스크래핑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하게 되면 각각 발급 건수마다 발급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확인해서 입점몰의 코드와 매칭을 시켜보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을 갖고 조회를 해서 가야지 금액이 확인되는 금액 중에 단순히 보수적으로 아니면 단순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적으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출에 차이가 발생됐을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에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